네!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제주 유나이티드 까지 하고 난 뭐죠? 네!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제주 유나이티드 네!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제주 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에서 서진수 선수와 이동류 선수의 1대1 챌린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대1에 앞서 서진수 선수부터 각오의 한 말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어...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것 말고 딱히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제 가로랑 한 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! 또 이런 도발에 넘어가면 안 되죠? 이동률 선수의 한 번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어... 또 빠른 거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럼 또 끝인가요? 끝이죠 시작 결정이 Fall! 하! 신나다! 핳ㅎㅎㅑ 출동! insert 세계를 이씨 시작 세정 못한거야 시작 다리 벌려도 다른 사이에서 찍어볼게 자 시작! 잘했어 잘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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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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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빅 빅 빅 빅 용윤 선수 네 진 소감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졌네요 노력해가지고 다음에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겠죠? 네 선수는? 약간 뽀록으로 이기셨는데 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뽀록도 운이고 운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연한 결과라서 네 알겠습니다 1대1 챌린지에 참가하는 참가하는 어린이 여러분 니가 할래? 못 열었다 나 처음에 뭐야? 내일 경기장으로 오는 어 내일 1대1 챌린지에 참가하는 어린이 선수들이 내일 챌린지에 오시는 어린이 어린이예요? 2대1 챌린지에 참가하는 2대1 챌린지에 참가하는 2대1 챌린지에 참가하는 2대1 챌린지에 참가하는 3대1 챌린지에 참가하는 야 너도 할 수 있어요 니가 해야? 이긴 사람이야 내가 야할게 너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야할게 둘이 사이 안좋죠? 아니 사이 아닌게 아니라 내가 야할게 너도 할 수 있어 하이갓 하이갓 손짓까지 해야나 너가 할 수 있어 아 중심하면 안되지 너도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